자 뉴스 3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G7에서 바이든이 중국을 꽤 심하게 때릴 모양이에요? 그 뭐 심하게 때렸다기보다는 은근한거지 은근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노월리라는 미국의 남부 해안지방인데 솔직히 저도 못 감았어요 코노월? 코노월 동부쪽인가? 네? 동부쪽? 제가 볼 땐 남부쪽이죠 동남부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 동남부쪽 근데 이제 제 패친 중에 영국에 계신 분이 쭉 코노월에 대해서 쭉 썼는데 그게 아름답대요 아 허위가?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북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되게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위도가 위도가 그래서 남부로 가면 갈수록 솔직히 얘기하면 저 스코틀랜드하고 기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7월 말인가요 왜 브리티시 오픈을 스코틀랜드 아 계속 드시려면 드시든지 꼼지락 좀 하지 마시고 스코틀랜드 가는 건 어떻게 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브리티시 오픈 같은 걸 하면 아마 조만간 할 텐데 귀마개 쓰고 장갑 끼고 아 진짜로 저도 이제 경험해보면 바람이 엄청나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해연안에 이제 풍력발전이 엄청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죠 영국 영국인데 이제 영국이라는 건 이제 크게 보면 4개의 나라가 합친 나라거든요 유나이트 킹덤이라는 게 아 뭐 잉글랜드 뭐 아일랜드 잉글랜드죠 잉글랜드가 있고 그 옆에 웨일즈가 있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위쪽으로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 아일랜드 섬에 북아일랜드 북동쪽 귀퉁이가 이제 북아일랜드 이 네 나라를 합쳐서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긴 나라인데 남쪽과 북쪽의 기후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이 코널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기후가 제일 좋은 그렇죠 그래서 뭐 영국이라는 나라 런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말 이후로 되면 굉장히 날씨가 호롭을 하죠 해도 빨리 지고 4시 반 넘어가면 깜깜해지고 계속 비 오고 그러는데 천상의 날씨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5월부터 9월 초까지는 천상의 날씨에요 영국이 왜냐하면 비가 거의 안 오는 데다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따뜻한 날씨 아 그래요 우리 여름은 되게 습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도 않은 그러면서도 해변 가면 바람이 살살 부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 대표적인 휴양지 코노월에서 G7인지 G10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G7 플러스 세 나라가 초대가 된 거죠 한국 호주 그리고 인도 이렇게 그래서 D10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D10 D10 데모크라시 10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 중국 이런 거 빼고 우리 저 서방 7개국인데 사실 말이 안 맞는 게 일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서방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호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어찌 보면 캐나다보다 호주의 위상이 지역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캐나다는 사실 미국과 접경에 있어서 경제 규모도 그렇습니다마는 호주가 어떻게 보면 태평양 지역의 맹주거든요. 군사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각도 각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 대척점을 이루는 면도 있고 한국은 선진국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죠. 사실은 국민총생산으로 대비해 보면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넘어서는 그런 나라였고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탈리아하고 비교가 안 되죠. 거기 뭐 온 몇 개 만들지 뭐. 그렇게만 얘기할 건 아니죠. 페라리, 람복인이 다 이탈리아 거 아닙니까. 차 몇 개 만드신. 차 몇 개는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라든지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또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G7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D10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보는 저의 관점은 백신입니다. 백신.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을 출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억 도수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로 한 3억 도수 그리고 내년에 한 2억 도수 이렇게 해서 저소득국에 주기로 한 건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와 별개로 10억 도수의 백신을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10억 도수라고 하면 8천만 도주 준다는 거에서 5억 도주 추가했으니까 10억 도주 추가하면 거의 16억 도주를 미국에서 푼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상으로 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대부분의 나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때쯤 되면 거의 다 집단 면역하니까 그 얘기는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해요.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 중국에서 1대1로 등을 해서 사실은 남미를 비롯해서 중동 또 아프리카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역풍을 막고 있거든요. 자식들은 돈 좀 주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런 자료화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폐허로 놔두고 또 무슨 돈을 내라고 그러고 권리를 달라고 그러고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그 공간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번에 코널에서 나온 한마디를 축약을 하자면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미국하고 우리 우방 국가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 한대 옵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회의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호주 인도 한국도 초대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비교적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 회복세의 전제 조건은 나머지 신흥국에서 좋아야 됩니다. 신흥국이 예를 들면 자네 델론도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런데 그 역풍은 미국 내에서 역풍이 아니라 신흥국 쪽에서 역풍. 예를 들면 아주 최악한 다섯 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터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일수록 지금 백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 자네 델론이나 이런 금융을 아는 또 이런 경제를 아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미국은 회복이 됐는데 나머지 나라들 중에 미국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신흥국들이 계속해서 백신이 공급이 안 돼서 확신자가 계속 줄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게 미국 경제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 두 가지가 다 고려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대통령이 거의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G7 회담에 가장 중요한 건 대호가 다시 정렬이 됐다. 아메리카우트 100.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추가로 10억 도주를 더 줄 수 있다는 합의가 G7 간에 있었다는 거는 세계 경제에 주는 파장이 굉장히 큰 뉴스인데 사실 잘 안 따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뉴스 그렇게 G7 관련된 뉴스로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머스크 또 비트코인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7% 올랐는데 머스크의 한마디로 또 올랐는데 다시 테슬라 살 때 비트코인 받아요. 이거 좀 별른데. 자꾸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 받는다고 해서 자기 샀고 받는다고 해서 폭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전기를 만들 때 보면 이게 기후를 해치는 환경 문제를. 비트코인은 코인 캐는데 전기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이 몇 가지를 달긴 했습니다마는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을 다시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코인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 7% 올랐고요. 이더리움도 한 3% 가까이. 도지코인은 이거랑 무슨 관련이 도지코인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도지코인도 오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발표가 나와서 코인이 오른 건 오케이. 그런데 이 발표를 본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면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전에 장 전에도 어떤 가격 동향을 보일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이제 안정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좀 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바꾸는 게 과연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세는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주주들은 어떻게 만응해야 되냐. 이게 또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말은 여하튼 잘 가려서 신중하게 일로 좀 신중하세요. 머스크 리스크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또 얼른 전해드리죠. 미국이 FOMC를 앞두고 점점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죠. 사실 지난주 7일 날이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번 했는데 어쨌든 장이 뜨거워요. 뜨거운데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지난주에 0.28%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3,249, 3,250 거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제 변수가 FOMC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이 시간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로 될 거냐 언급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이번 달에 없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마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일정이 논의가 될 건지 아니면 의외로 아직은 멀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발표하게 될 렌지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물가 압력에 굉장히 크게 좌우될 거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지난주에도 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8대까지 10년 물 국채가 올랐다가 지금 1.5 수준까지 빠졌잖아요. 1.4대 중후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훨씬 더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 반대로 돈의 물줄기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상태는 좋은 건데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은 조금 더 여유 있는 의사결정을 긴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또 시장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fmc 발표 외에도 15일에 미국 5월 소매 판매 또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16일에 중국 5월 광고 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 17일 날 회의 결과가 나오고 5월에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것이 발표가 되니까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그리고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을 차근차근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c 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석들 다른 거 많이 참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지간한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요. 김효진 연구원님 얼른 모셔서 또 여러 우리 또 지표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